나 대신 너 이 돈 받아서 이걸로 결혼해. 하나씩 주워도 안 면서 옛날 생각 좀 해봐, 너. 모형 못 떠나는 거미처럼 이들 굉장히 놀랬다. 정혜야, 서울서 네 언니 왔다. 아이고, 우리 딸내미 일 도와주려고. 너 어디까지 이딴 식으로 이랬어? 정혜야, 아직 안 도와?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. 이제 올라가세요. 언니 왔다가 내가 만든 노래를 듣는 거지. 평생 행복하게 보실 겁니다.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야? 언니가 원하는 거 전부 다. 그날 잔디에 누워서 단잠을 자고 김치찌개에 밥 두 그릇을 비웠다. 맛있었다. 네, 저번에 나않고 뱉어. 내가 방법이 없었다. 이 녀석은 과연 멀지에 있는 거라가. 나는, 나는 내가 너가 china의 보름이 없었다. 네가ちょっと 안 돼.